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음 위에 서서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하 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한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배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밸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열한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남한 장군은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존심도 세고 또 자기 생각도 강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기 피부처럼 되었죠 나만이요 멋있는 게요 그는 감사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자기 나라 아람으로 바로 가버린 게 아니라 다시 뒤쪽으로 10마일을 사마리아 산지로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에게 나아왔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왔던 엄청난 선물 은 10달란트 금 6천개 명품 의복 10벌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였는데요 엘리사는 정중히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어찌 엘리사 자신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는 것이 사역의 원칙이죠 이것은요 엘리사가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엘리사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돈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다 거절을 하자 나만은 할 수 없이 갖고 왔던 보물들을 가지고 다시 아람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흙을 흙을 담아서 노세 두 마리에 잔뜩 실어서 가지고 갑니다 이제는 아람에 가서 림몬 신당에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흙을 가지고 토단을 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견딜 수 없이 없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엘리사의 종 개하시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귀한 보물들을 놓칠 것 같은 그 개하시의 마음 속에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만을 급하게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나를 급하게 보내서 내가 왔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명의 선지생도가 와서 은 한 달란트와 의복 두 벌이 필요하다고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때 나만 장군과 이 개하시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나만의 입장에서는 두 명이 왔으니까 적어도 두 달란트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은 두 달란트에 의복 두 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하시는 은 한 달란트에 의복 두 벌이면 된다라고 하죠 결국 나만이요 개하시에게 강권을 합니다 강권을 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두 달란트를 받아가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개하시는 한 달란트만 달라고 한 것입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일까요 개하시는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자신이 들고 갈 수 있는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최대치의 보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70파운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옷 두 벌까지 이게 많이 무겁긴 하지만 성인 남자 혼자서 들 수 있는 최대치의 무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완전 군장한 다음에 박격포까지 들면 딱 이 정도 무게였습니다 되게 무거운데 그러나 또 할 수는 있거든요 개하시는 혼자 이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머리를 쓴 것이죠 그러나 개하시의 그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만은 아니 두 명이 왔으니까 두 달란트 가져야 되지 않느냐 여봐라 해서 자신의 총 두 명을 시켜서 한 명당 한 달란트씩 짐꾼을 붙여줘서 딜리버리를 시켜줍니다 결국 개하시는 자신의 숙소 가까이 오니까 두 명의 일꾼들에게 자 이제 여기다 놓고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그 보물들을 집 안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아무도 안 받겠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개하시가 딱 오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어찌 옷을 받을 때냐 하면서 그 개하시에게 나병이 생깁니다 몸에 흰 곰팡이가 바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음행 온갖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열한기하 5장이 마쳐졌고요 오늘 본문인 열한기하 6장에는 쇠도끼가 강물에 빠진 사건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나뭇꾼이 떠오르죠 우리 전래동화에 착한 나뭇꾼이 나무를 베다가 연못에 도끼가 빠졌는데 산신령이 풍 하고 나타나서 금도끼를 딱 보여주면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은도끼 갖고 와서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를 딱 보여주니까 그게 제 도끼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새 모든 도끼들을 다 정직한 나뭇꾼에게 줬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물들은 마음씨가 고약한 나뭇꾼이 자기도 그 연못에 찾아가서 일부러 자기 새 도끼를 퐁당 빠뜨리지요 그리고 금도끼, 은도끼를 갖고 나온 산신령에게 그거 다 내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 자기 도끼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이야기가 오리지널 한국 전래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산신령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작은요 이솝우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작에는 산신령이 아니라 그리스 신 중에 헤르메스 이제 뭐 그런 가방 회사도 있는데요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다양하게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각색이 많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솝우는 언제적 사람일까요 톨스토이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일까요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이솝우는요 주전 7세기의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쇠도끼 사건이 있고 나서 이때는 이제 9세기거든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00년 후에 이솝이 태어난 것인데요 아마도 이솝이 어떻게든 이 내용을 듣고 인사이트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를 쓴 원작자가요 요나서를 읽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을 딱 인사이트를 받아서 피노키오도 그렇게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에서 그 전래동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증벌한다 또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려있어서 결국 선악에 대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한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쇠도끼 사건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당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신학교들이 곳곳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신학교가 장소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래서 선지생도들이요 학업과 훈련을 잠시 멈추고 자신들이 직접 요단강가로 가서 나무 한 제목식을 베어와서 자신들이 거주할 처소를 짓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요단강가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요단강변에 버드나무, 포플러나무, 석류나무 같은 건축재료용 목재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들이 그 나무들을 이제 베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만 6장 5절에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쇠도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쇠입니다 즉 이 도끼 자루에서 쇠 부분이 휙 하고 요단강에 빨아진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그 도끼를 빌려왔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쪽에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무기나 연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그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입품인 것이죠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신학생이 남의 것을 귀한 것을 빌려왔는데 그게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출애국기 22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 이 가난한 신학생은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아 자 아아 영어 성경에는요 cry out 아주 울부짖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아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빠졌느냐 했을 때 빠진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작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쪽 강물에 던지니까 놀랍게도 그 쇠가 물 위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신학교 짓는 일도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쇠가 물에 뜰 수 있나 물론 전함 같은 거는 쇠로 지어도 이렇게 딱 둥그럽게 지으니까 물에 뜨지지만 도끼날이 물에 뜰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그 새로 만든 도끼날이 물에 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어찌 도끼날이 물에 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 둘이서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가능하냐 이 논쟁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중력과 표면 장력과 부력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물에 빠진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지 성경 말씀은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주님이 바빠서 좀 물 위를 걸었다는데 그게 무슨 놀랄 일이냐고 하나님은 없던 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나중에 그 학생은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샛덩어리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지면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도 나타내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던 물을 만드시고 없던 쇠를 만드시고 없던 만위인력 법칙까지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도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특별히 그 쇠를 엘리사 선자를 통하여 떠오르게 하심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던 그 가난한 선지생도를 도우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앞에 그때의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오 장관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입니다 아마도 나만 장군은 은퇴하고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은요 자신의 신복들과 무엇을 의논하냐면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다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친다 이것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 복병, 숨어있는 복병을 곳곳마다 숨겨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그 복병을 숨겨놓았다가 암살을 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의 이런 노력은요 번번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 어디에 아람의 복병이 숨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고 다 일러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복병 작전은 늘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가 정보를 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복병을 세우고자 한 곳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알아차리냐 이겁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2절을 보실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서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람의 1급 비밀을 이스라엘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궁에서 일어나는 1급 비밀을 아람으로 빼돌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첩보전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침실에서 조용하게 얘기했던 그 작전도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즉 원인은 엘리사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그 엘리사 선지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엘리사는 지금 도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아람은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FBI 같죠 그래서 아람 왕은 즉시 도단으로 특수부대를 보내는데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한밤중에 도단 성을 아예 애워 쌉니다 여러분 도단이라는 동네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일부러 예전에 썼던 지도를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수냄 기억나시죠 이스루엘 평야에 큰 밭을 갖고 있었던 이 수냄 여인의 집 2층의 주의종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아서 늦둥이 아들도 낳고 또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 다시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아난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이 도단은 이스루엘 평야 밑에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도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꿈쟁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먼 길을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멀리서 동생이 채색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하면서 죽일 음모를 꾸미지요 결국에는 그 채색옷을 벗기고 그 동생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그 요셉을 꺼내서 애국으로 팔아버리죠 그 일이 일어났던 역사적 장소가 바로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 도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단은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죠 미디안과 애국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 저 도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역사적인 장소에 지금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이고 아람은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새도록 그 도단성을 포위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날 아침 일찍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죠 1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호쌌는지라 성이 포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여기서도 아가 또 나왔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요 아 아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뭘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는 간절하게 지금 짓는 것이죠 아까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다 라고 했고요 이제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울부짖는 것이죠 두 사건의 상황이 다른데요 그 절박한 심정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나의 힘을 넘어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울부짖는 사원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한 후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17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겉으로 봤을 때는 도단성이 아람에게 포위당한 줄 알았는데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그 아람 군대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사원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아람의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담대한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아람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강구하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앞으로 직접 나갑니다 아무도 엘리사인지 알아보지 못하죠 엘리사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잘못 찾아왔다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까 그 도단성에서 남쪽으로 15마일 가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나옵니다 그 아람 군대를 전체를 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 성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는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군사들이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꼼짝없이 전부 다 사로잡히게 된 상황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들을 공격하라고 왕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잘 배불리게 먹게 한 후에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권면을 하여 왕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람이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의 결론이죠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를 말씀드리면서 그 동화의 주제는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하였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 이 이솝우하의 교훈은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읽는 사람들이 전세계 사람들이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동화와 이 성경 말씀의 차이점을 살펴볼 때 그 동화책에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궁극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열매는 맺힙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자체를 하나님은 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지져야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때마다 심하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혹은 적에 의해서 사방으로 둘려 쌓인 것 같은 그런 위협이나 어려움입니까 우리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선지가 누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위롭게 여기듯이 그 귀한 삶을 말씀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건강에 또 관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전화통을 들고 누구에게 도움을 의지하기 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래며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 군사 너머에 있는 불발과 불병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독기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선교지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또 우리 국외에 있는 여러 선교지에서 그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때에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면서 그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아님 선교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정말 원활하게 사역하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님 육신의 진병이 있습니까 풍팽함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하라니 무대를 베풀어 주시고 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불말과 불명호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아버지 아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며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힘을 다하여 더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한 입술을 뿌리면 물을 흘릴 때마다 아버지 한 입 당장 아니더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겨를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개와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국가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며 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른 것 의지할 데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봐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또 주의 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선교지는 더 어려운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나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 묻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금멸유감 받아쓰는 거룩한 주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아래는 그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